사장님 나 유튜브 광고 받고 싶어요 사장님 나 유튜브 광고 받고 싶어요 수익 창출 조건은 넘었는데 통장에는 10만원도 안 들어와 나 정말 격렬하게 유튜브 광고 받고 싶어요 학교도 휴학하고 딱히 돈벌이도 없고 밖에 나가 놀지도 못하고 집안에 들어박힌 백수생활 밖으로 나가려고 해봐도 딱히 갈 만한 데도 없고 주머니는 통 비어있어 어디 갈 수도 없네 이번 달 백 달러를 못 넘고 통장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어 유튜브 프리미엄 결제가 밀려서 광고가 끝없어 보이네 후불교통 카드 대금이 밀려서 구역구역 동전 모아 결제해 나도 유튜브로 보러 보고 싶다고 사장님 나 유튜브 광고 받고 싶어요 사장님 나 유튜브 광고 받고 싶어요 수익 창출 조건은 넘었는데 통장에는 10만원도 안 들어와 나 정말 격렬하게 유튜브 광고 받고 싶어요 사장님 나 정말 잘할 자신 있어요 사장님 나 정말 잘할 자신 있어요 유튜브 구독자도 3만원 넘어섰고 이런 노래들도 금방금방 만들 수 있어요 원제 한복궁 연락주세요 이 러블럭 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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